일은 둘 To have to do something, must 뭘 해야 해요? Must 해야 해요 I must post the letter 저는 그 편지를 붙여야 해요 I must pay the hotel 저는 호텔비를 내야 해요 You must get up early 당신은 일찍 일어나야 해요 You must work a lot 당신은 일을 많이 해야 해요 You must be punctual 당신은 시간을 지켜야 해요 당신은 시간을 지켜야 해요 He must get gas 그는 기름을 넣어야 해요 He must repair the car 그는 그 자동차를 고쳐야 해요 그는 그 자동차를 고쳐야 해요 He must wash the car 그는 그 자동차를 세차해야 해요 그는 그 자동차를 세차해야 해요 She must shop 그녀는 쇼핑을 해야 해요 그녀는 쇼핑을 해야 해요 She must clean the apartment 그녀는 아파트를 청소해야 해요 그녀는 아파트를 청소해야 해요 She must wash the clothes 그녀는 빨래를 해야 해요 그녀는 빨래를 해야 해요 We must go to school at once 우리는 당장 학교에 가야 해요 우리는 당장 학교에 가야 해요 We must go to work at once 우리는 당장 직장에 가야 해요 우리는 당장 직장에 가야 해요 We must go to the doctor at once 우리는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우리는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You must wait for the bus 당신들은 버스를 기다려야 해요 당신들은 버스를 기다려야 해요 You must wait for the train 당신들은 기차를 기다려야 해요 당신들은 기차를 기다려야 해요 당신들은 택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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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야 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